박사님, 얼마 전에 SNS 뉴스에서 연료청과제 효과가 없다 이런 뉴스를 봤어요. 그러면 진짜로 2개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연료청과제 제품이 효과가 없는 건가요? 효과가 없다는 얘기는 별 효용이 없는 청과제를 썼다는 얘기겠죠? 아니면 안 썼든지 그런 거겠죠. 사실 이 케미컬 종류는 일반 사람이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얘네가 거짓말로 얘기할 수도 있고 전혀 얼터당토 없는 걸 갖다가 쏠 수도 있고 그냥 연소만 일으키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GDI 엔진이 생기면서 가솔린에도 숱이 생기고 찌꺼기가 많이 생기니까 이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연료청과제가 쓰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연료청과제를 만들어내거나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회사들이 성공하기 시작하죠. 그런 회사들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뭐 불스원, 검아웃도 마찬가지 그런 거죠. GDI 전에 MPI가 있었고 그 전에는 카브레이터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카브레이터를 지금은 모기약을 이렇게 쭉 쏘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사이다 같은 병에다가 빨대 같은 걸 꼽아요. 위에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바람을 훅 불면 압력에 의해서 그 액체가 올라오면서 에어졸처럼 확 나간단 말이에요. 자동차가 원래 그렇게 돼 있었어. 공기가 나가면서 압력에 차이에서 연료를 끌어올라갖고 흡기로 같이 들어가게. 이게 예전의 카브레이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효율이 별로 안 좋잖아. 그래서 이게 바뀐 게 MPI로 바뀌었어요. 이제 인젝터들을 공기 들어오는 통로 앞에다가 인젝터를 다 갖다 박아요. 분사되게끔 만들어요. 그 앞에서 분사하게 만들어요. MPI 엔진 같은 경우는 내부에 쌓이는 연소 찌꺼기나 뭐 숯 그런 것들이 적어요. 사실 MPI 엔진에 연료청과를 쓰면 GDI 엔진처럼 효과는 미비는 하겠지만 여기도 청정 효과를 위해서 내부를 청소를 깨끗이 해주는 거니까 내부가 깨끗해지면 당연히 연소의 효율성이 좋아지는 거지. 이거를 어디다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숯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데에서 사용하면 더 많은 효과를 볼 것이고 그런 것들이 적게 있는 데에다가 연료청과제를 쓰면 적게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효과가 적은 것처럼 보이겠죠. GDI는 Gas Direct Injection입니다. 직분사예요. 직분사. 디젤 엔진 경우는 무조건 다 직분사예요. 가솔린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GDI 엔진은 사실은 예전에는 환상적인 엔진이었어요. 처음 나왔을 때. 우와, 이거 열 효율도 좋아지고 출력도 좋아지고 장점이 너무 많으니 환상적인 엔진이라고 해서 이게 딱 나온 거야. 사람들이 엄청나게 열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자동차 회사들이 다 GDI 엔진을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 뭐냐? 생각지도 못한 연소 찌꺼기가 막 생기고 숯이 막 발생해서 밸브에 막 끼고 인젝터가 막 끼고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어? 큰일 났다. 이게 뭐지?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압축한 상태에서 연료를 뿜어내다 보니까 연료를 뿜어내면 기화된 에어졸 상태로 뿌리잖아요. 데워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식히는 게 들어오니까 여기가 이상 환경이 생겨버리죠. 이 공기에 기름방울이 나왔다가 기름방울들이 어떤 표면에 붙거나 이렇게 뭉치는 효과가 생겨. 그 안에서는 사실 벽에도 붙을 수 있고 실린더 헤드에도 이렇게 붙을 수 있고 공기 중에 이렇게 떠 있을 수도 있고 인젝터 쪽에 붙을 수도 있고 온도가 변해버립니다. 적당한 온도가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 연소가 생기겠죠? 불완전 연소가 생기면 우리가 얘기하는 숯, 찌꺼기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GDI 엔진은 이런 문제가 생긴 거를 왜 써야만 하는가? 라고 생각을 하죠. 가동차 테크놀로지가 왜 개발이 되는지 트렌드를 찾아봐야 됩니다. 두 가지를 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환경규제. PM 줄여야 된다. 분진 줄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락스, 싹스, 칵스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퓨얼 이코노미예요. 돈을 낚이자. 연료 세이빙. 근데 이제 앞에 거를 보시면 배기가스 얘기했잖아요. 그럼 낙스 줄이고 싹스 줄이고 칵스 줄이면 결국은 뭘 줄이자는 얘기야. 연료를 덜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배기환경규제도 결국 돈이에요, 돈.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우리가 환경규제를 지켜야 된다. 물론 지구를 사랑하니까 해야 되지만 결국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나 아니면 뭐 이런 기술, 테크놀로지 연구하는 사람은 결국 돈이에요, 돈. 돈을 따라가는 거야. 자, 그러면 돈을 낚여야 되는데 돈을 낚이려면 어떻게 되느냐? 연료를 적게 써야 되잖아. 연료를 적게 쓰려면 어떻게 되냐? 자동차의 무게를 가볍게 해야 돼. 그럼 경량화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 부품을 작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가볍게 만들어야 돼. 가볍게 만들다 보니까 재료도 옛날에는 철로만 가지고 만들다가 알루미늄 합공으로 만들잖아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줄이는 거야. 엔진 크기도 계속 줄어들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자동차에 6기통, 8기통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지금은 1,600cc 줄여들고 요즘은 경차도 나오고 그렇게 하고 그게 트렌드예요. 줄이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출력이 만약에 떨어지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지. 줄이는 거는 니 사정이고 그래도 나는 똑같은 출력을 갖고 싶다. 그러면 작아지는 데 출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자동차의 연소 효율성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것들이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엔진의 구조를, 설계를 바꾸는 경우도 있고 인젝터에 분사하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을 교환하기도 하고 벨브를 여닫는 것을 또 연구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해요. 그중에 연소에 들어가는 기술이 가스 다이렉트 인젝션이에요. 가장 쉽게 바꾸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엔진 오일로 해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임시방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많이 쓰고 있어요. 뭐냐면 칼슘 양을 줄여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줄이냐? 칼슘 대신 넣을 수 있는 첨가제를 넣어야겠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마그네슘 설포네이터 마그네슘 피네이트 이런 마그네슘 청정제를 집어넣는 겁니다. 자 이게 언제부터 됐냐면 API SN플러스급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SN급에서는 없어요. 그 SN플러스부터는 마그네슘 청정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분석해보면 마그네슘 나오면 어? 얘는 LSP에 줄여달라고 만들었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방법은 뭐야? 내부를 청소해야 되는 거야. 내부를 청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뜯어서 맨날 청소할 수는 없잖아. 연료청과제를 넣을 수는 밖에 없지. 운전자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증상이라는 게 있을까요? 아 있죠 있죠. 이게 왜냐하면 이제 이건 이상적으로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출력도 줄어들 수 있고 진동도 느낄 수 있고 소음도 나고 그 다음에 LSPI 같은 거 생기면 막 그게 빵빵빵 터지는 그런 문제도 있을 거 있고요. 근데 이게 찌꺼기가 너무 많이 생기면 LSPI랑 다르게 또 낙킹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찌꺼기들이 생기는 그 사이에 또 챔버 같은 게 생겨요. 그래서 거기서 터지는 문제들이 있어요. LSPI는 처음에 팍팍팍 터지는 건데 낙킹은 나중에 막 빵빵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퓨얼 이코노미 즉 연료 효율성도 떨어지니까 연료도 더 많이 쓰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연료청과제 성분 중에 찌꺼기를 제거해야 되는 게 필요하잖아요. 가장 이상적인 그런 연료청과제 성분이라고 얘기하면 PIPSA라고도 얘기하고 또 하나는 피바가 있어요. 걔네들은 처음에 들어올 때는 클린이 잘 돼. 패드도 클린하고 밸브도 클린하고 인젝터도 클린하고 하는데 폭화되면은 그게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야. 효과가. 효과가 있어서 썼지만 끝까지 남아있지 않으니까 아직 그 효과는 없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차세대로 3세대인가 지금 와 있는데 이게 PEA입니다. PEA 같은 경우는 연소 온도에서 버텨낼 수 있는 게 PEA입니다. PEA를 지금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연소하면서 그 챔버 내부를 다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지금 가장 효율적인 연료청과제 안에 들어가 있는 청정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밸브도 닦을 수 있지. 왜냐하면 얘네가 연소하고 밖으로 나가고 다시 EGR로 들어오거나 순환되면서도 다 밸브도 클린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엔진오일이나 윤활유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도 잊지 마시고 다음 번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컴아웃 컴아웃 컴아웃